그럼 입원한지 한 달 넘었지. 이번에는 항암치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. 좋은 결과 분명히 나올 거예요. 넌 앞으로 어떻게 할 셈이냐? 유학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. 아니 무슨 계획은 있고? 딱 똑같은 데 가서 의뢰봉사나 가면서 살고 싶다. 신혼여행이요? 며칠 가서 쉬다 와. 좋은 공구도 마실 겸. 아직은 무리예요. 가요 상훈 씨. 정말 괜찮겠어요?